기아로 고통받는 전세계 어린이를 위한 정원음악회가 5일, 청주 송화마을 야외정원에서 펼쳐졌습니다. 기아대책 서원이사회가 주관하고 CTS 충북방송이 후원한 음악회에는 CTS 청주합창단과 충북실버합창단, 약사합창단이 나서 구하면 주시리라 등의 성가국을 합창했습니다. 아울러 테너 김태훈과 강진모, 소프라노 전현정, 앙상블센트의 현악 육중주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특별순서로 탄자니아 호프컵 2024 참가팀 어린이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아대책 서원이사회는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